이제 진짜 파밍하러 가자 마훈아 어 그래 그래 나 어디 뭐 집 집 앞인데? 잠깐만 어? 잠깐만 잠깐만 왜왜왜 점프해봐 나 아니야 어 두 명 만났다 두 명 만났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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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? 집 밖에 집 밖에 집 밖에 왜? 정문 쪽? 후문 쪽 용서 화마 어 후문 쪽 후문 쪽인 것 같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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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하오 어어어 라이프 들었어 라이프 들었어 어얽! 총짜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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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너너너unter 아아아아아아아아あ 저 개자끼들 저거 야 다 출동해 와아ac 아니 아노노네넛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że 저 개새끼들 저거 야 나 출동해 와아 아니 와 나 화살 화살이 우와 나 죽은뻣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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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라이플 올림 지금 화살 필요해 화살 예 화살 만들고있어요 형 지금 밖에 나갔어? 나 지금 집에서 왔어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 저거 나 2층에서 왔어 2층에서 아니 근데 제 아이디가 무슨 왕이야 왔다 왔다 우리집에 왔다 중국왕이야? 무슨 당나라 황제야? 제 아이디가 여러분 뭐에요? 무슨 왕인데? 우리집 밖에있어 가만히? 네네 화살 워크벤치 안에 다 넣어놨어 네네네네네 닝구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되겠어요 전 캐야죠 올라온다 올라왔다 아 그래그래그래 노동하고 가만있어 가만있어 우리집 왔다고? 올라왔어 올라왔어 와 미치겠네 오오 뭐야 이거 총 쏘는거지 저거 어 아 개자식들 이거 우와 개너무새끼들 아싸 헤드샷 죽였다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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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나 죽여 다 하나 잡았어 다 하나 잡았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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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잡았고 아 우와 아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얼 가구이시어떻게 близ brother 아 축하 나가서 쟤 아이템 다 먹고 올게 기다려봐 아니 다 못 맞추다가 왜 여기 맞어 어... 야 글로브 글로브 나이스 글로브 글로브 나이스 나이스 근데 한 명 한 명 남았어요 한 명 남았어요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아이템 다 들고 왔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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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초록색 철도 있다 게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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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올라가서 나 올라가서 아이템 좀 먹을게 그게 아직과 옆에 있어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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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... 한명 빠진거 같아 윌린 윌린 여기 뒤쪽 봅시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뒷문으로 나가야겠네 뒷문으로 나가서 야 근데 총을 막 이거철벽한테 쏘던데 이거 철베이 무너져나 총에 그러게마냐 아주 그런 생각도 좀 드네 나무라서 쏜 거 아닐까 아 너 밤 되네 아 저기있네 쟤네들 우리 아까 뒷마당 거기 뛰어다녀 쏴봐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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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도망가고 있는거 아니야? 어 도망가 도망가 나이스 하나 타봤어 헤드샵 바로 날렸어 야 저 총 쏜다 저새끼 저거 총 쏜다 어디서 아 이거 픽목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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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다 여깄다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형형형형 닌자한번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오케오케 오우야 맞았어 와아 야 이거리 총 진리네 총 이게 그게 없네 탄도학이 없네 저거 개사기네 저거 을림 조심해 을림 조심해 탄도학이 없어 이거 나 위험하다 가야겠다 윤림 돌아오세요 나이스 야 야 초록색 철 먹었어 게이드 나 집으로 와 집으로 와 방어 좀 해야겠는데 쟤네들 진짜 시퍼들고 올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아이디가 좀 범상치 않은 놈이었어 뭐 이런 이런 느낌 의자왕 이런 느낌 잘은 모르겠는데 라이프를 라이프를 총도 안을려 근데 마나 만들고 나면 아 저쪽이 있네 저 오른쪽이 저 가네 쟤 오른쪽으로 가고 고인돌쪽으로 가거든 집이 저쪽인지는 모르겠어 이거 이게 50개 필요하네 여기서 내가 잡으면 진짜 레 졌는데 근데 이거 화살이 빛나? 가형인가? 가형이셨다 파마의 화살인가? 가형이셨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 누구야? 저 마모님이요 밖에다 이제 내 집에 들어왔는데 밖에서 사박사박 끓는 소리가 우리 쪽에서 나는건가 원래? 어 됐다 안싸워도 될거 같애 어 나 깜놀는데 아니 아니 나가는데 나는 당연히 우리팀인지 하고 같이 점프 뛰어보라고 내가 점프 뛰었거든? 그랬더니 걔네들이 따라와 바로 앞에 있는데 총 맞고 누웠어 아 졸라 웃겨 진짜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가자 가자 파밍 좀 가자 지금 집앞에 중국인 한 명 있는데 네? 이거 완전 한자 이름이거든요 중국인이에요 완전 한자 이름 무슨 왕이라고 써져있는 앤가요? 세 글자였는데? 아냐 아냐 완전 한자 이름이 그거야 고인돌바위에 사는 애 이름 개수가 다섯개요 여섯개인가 일곱개였던거 같은데 고인돌바위에 한 세 명 정도 살고 있던데 그중 한 명인가? 거기 좀 사는 사람 다리더라구요 보니까 네 나 고기좀 먹어야겠다 나 고기좀 먹어야겠다 야 카드로 괜찮으래? 아따라 알았다 만원줄게 이거 돈 좀 추가하니까 나 만원줄게 일단 저 앞에 집가서 그릴 선취하고 고기좀 구워야겠다 그래그래 여기 멧돼지 많이 나오거든 여기 멧돼지 많이 나오거든 특히 이런 덤플 사이에서 갑자기 멧돼지 치어 나오게 있어 약간 좀 파밍존이 멧돼지 많더라 응 여기 독소로 내둬있어 일단 여기서 뭘 잡아야되냐면 예티 잡아야돼 예티 서린 잡아야돼 서린이 있어 여기? 어 서린 잡으면 서린가죽 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그거 방어같은거 만들때 유용하겠어요 와 세스쿼치인가 그걸? 네 사스쿼치 세스쿼는 뭐야 세스쿼치 돈토발음이지 않니? 잠깐만 고기좀 구울게 나 배고파 그래그래그래 너도 밥없네? 어 뭐 나는 먹은데 괜찮아 난 익숙해 이런 삶에 일단 근처에서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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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멧돼지 한 마리 불렀어 나는 사슴 기다려야지 가까이 오면 죽이려고 나도 아 나도 귀찮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온다 온다 오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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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꿀꿀 그렇지 그렇지 오우 잠깐만 사슴 리듬감이 있는데 사슴 총 사슴이 멧돼지 활 되게 잘 피해 진짜 뭐지 약간 2016년도에 유행할거같은 이 춤은 뭐지 야 이거 봐봐 어? 얘좀 봐바 어 아니야 죽였어? 그래 이..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얘야 얘 그거야 그거 얘가 독침쏘라는데 얘는 가죽밖에 안쪄 난 얘가 처음에 어떻게 생긴거야? 난 너 공룡인 줄 알았어? 이게 뭐야? 초록색 뭐야? 뭐 뿔이야? 턱이야? 턱살이야? 고기 구워놓은 거 일단 먹을 거면 먹어 다음 파트에서 방송 보는 거는 뭐 간단하죠 예티가 없네 주위에 예티 한 마리씩 나오던데 아 TV는 끕시다 내 동생이 보는 건데? 아 그래?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음 그건 뭐 한 월봉 한 한 연봉 한 2천 돼야 되는데요 빨리 분가해야 되는데요 하하하하 그치 그 사이에 철을 굽네 하하하하 작업대 없네 아 작업대 다 가져갔지 얘가 참 그 사이에 철을 굽고 있어요 노동이 몸이 배었죠? 음 고기 먹어 저거 빨리 오케이 고기 먹고 가자 갑시다 파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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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 없을 때 빨리 파밍 해야돼 어? 어? 왜 왜? 아 멧돼지가 있어가지고 멧돼지 되게 많네 가자 멧돼지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 지금은 어? 예티인가 저거? 어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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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보이는 거 가로등 바로 뒤에 보이는 거 가로 가로 그 뭐지? 형 벽봇대 바로 뒤에 보이는 거 형 잠깐만 지금 뭐 캤어? 어 캤어 내가 아 형이 오나 아 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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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예티다 예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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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맞았다 맞았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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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거 뭐야 저거 말파인트 아니야 저게 야 야 알겠다 이게 무슨 빨리 쏴 쏴 쏴 아무나 빨리 형 형 렉 걸렸어 야 야 여기서 렉 걸리면 어떻게 해 야 우리 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형 우리 렉 불리면 다 죽는 거야? 가보았어 가보았어 야 망했다 야 야 망했다 여기서 렉 걸리면 어떡해 야 빨리 집으로 가 집으로 아까 그 집 일단 뛰어 렉인데도 일단 뛰어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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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 여기서 렉 아 여기서 렉 걸리면 어떡해 아 일단 뛰어 일단 빨리 뛰어 렉 님 죽었나요? 아니 아니요 렉이라서 몰라요 지금 일단 무조건 2층 3층 끝까지 막 올라가 그냥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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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모님이 시선 끌어주면 괜찮을텐데 아니 지금 렉이어가지고 아니 렉이라니까 서버 끊겼다니까요 우리 둘 다요? 거기 안 끊겼어요? 좀 멀쩡한데요 지금 어? 또 지랄이야 또 아니야 그럴 일은 없어 지금 아까 전에 너도 그랬잖아 근데 우리 다 튕겼을 때 너만 안 튕겼었잖아 어? 아아아아아아아아 목록이 있길래 아 오케이 아 접속했다 접속했어 오늘 너무 잘 튕겨서 유튜브 편집이 좀 깔끔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야 근데 43명이나 접속해 있어 그래 랜덤으로 랜덤으로 막 튕기나 봐 그거 핀 높으면 그때 우리 러스트 또 핀 높으면 막 튕기고 그랬잖아 약간 그런거 같애 와 상당히 상당히 추운데 지금 잠깐 나 지금 접속 중이니까 바로 불펴줄게 아 화난다 왜요? 안 심을게 안 심어져요 아 그러면 그냥 대충 아무데나 심으세요 큰일났다 나무가 없다 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자 올라와 막 문에 올라와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어? 어 어 오케이 바로바로 바로바로바로 고기 구울게 서리는 없으면 서리는 서리는 죽었나 그러면? 그러게 고기는 니가 먹어 나는 좀 거의 다 됐으니까 뭐 잡혀 나 괜찮은데 내가 먹을게 인포머스 올라가셨네 애니멀팻은 뭐야 아 이거 털이구나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여기 우리 집으로 만들 수 있는거잖아 그러면 여기 우리 집으로 만들 수 있는거잖아 그러면 여기 응? 쟤가 호수아비를 뺐으니까 여기다 호수아비 지워놓고 어? 그러네? 돌문만 돌문만 다시 우리가 지우면 되는거 아니야? 어? 그러면 전진기 지지 어 생각해보니까 어 근데 밀린다 나 막 나 막 문워크해 왜? 나 지금 괜찮은데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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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잠깐만 우리 그래도 문 안 열리는거 아니야? 아냐아냐 문은 이걸 없애면 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야아 좋았어 이렇게 옆세우면 옆세우면 돼 그리고 벽을 그때 바닥에 벽 짓고 야아 이거 뭐 야 근데 이거 건물 센스가 완전 성벽처럼 지웠네 이사람 진짜 리얼 성벽 같네 어? 그러면 진짜 되겠는데 이거 뜻밖의 개이득 아 추워 아 춥네? 아 없어 데려가자마자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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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있어야겠네 추워 추워 다음번에 집 갔다가 올 때는 재료 갖고 와가지고 토템 재료랑 가져와야겠다 벤트도 귀신같이 누가 또 여기다 해둔거 아니지? 나 뒤에서 고기 좀 가져올게 오케이 아 신전이 고맙습니다 아 신전이 역시 아버지셔 아버지 교수님이지? 거의 이 분야에 전응하신 전응하라고? 아니 전응하신 저명하신 아 아 저명 아 미안해 나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 아 미안해 바닥 밖에 좀 난리 났는데 지금 어 내가 잤어 아 이 층 올라와 2층 올라오는데 어 깜짝이야 왜 왜 왜 와 이거 욕이러웠어 와 나 독먹었어 와 버러江패치 된거네